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날의 첫방송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켓몬 스타 바이올렛을 할거구요 얘 좀 귀여운데 일단은 최대한 트레이너들을 많이 잡아야겠어 누르크시티 여기를 깼었나? 어 깼었던거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동할 곳을 한번 찾아보자 블랙힐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아직 안될거에요 잠시만요 됐어요 이제 다시 하시면 됩니다 독군단 아지트 에어리어 말고 누루스 체육관 체육관 이건 깬건가? 깬거를 이렇게 아 깬거를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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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첵 감사합니다 왜요 어 시란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의 방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의 방송 오신것을 환영해요 출첵 왜왜왜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의 방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게임하고 있어요 레벨을 좀 많이 올리게 살까 고민중 재밌어요 꼭 사세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친혜장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레벨 좀 올리겠습니다 트레이너를 잡고 막히고 좀 radioactive 그렇구나 레벨 업을 엄청 해야겠어 클래피 열쇠고리처럼 생겼다 어 포켓몬이 낫지 않을까요? 저도 노동수 노동의 숲이 있거든요 할까 하다가 잘 안하게 되는데 뭐야 열받았는데? 초코가 별로인듯 하다 녹이 쓸 수 있나? 그렇군 카네이루카 오마에 카네이루카 아루카 아 카네 아루카 아 오 카네 아루카 아 진짜요? 하시면은 저도 나중에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야 돼 목적지를 설정하자 일단은 메달을 좀 따가지고 여긴 뭐지? 메달이 노동 즐겁죠 잠강의 주인을 찾자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쪽으로 공중날개 해야겠어 사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여도 고스나리 아직까지 병이 다 안났어요 많은 양이 부탁드려요 아 레알팜 근데 레알팜은 실제로 야채 줘요? 야채나 과일 이런거 줘요? 저도 잠깐 했다가 바로 접었는데 노가달성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아 저는 아플때는 안댕겨 아무것도 아 매출문제 그럼 뭐야 레알팜 그럼 하나 만하잖아 뭐야 안녕 고스나리 잠강의 주인이 있다는거 같애 아 오케이 그니까 아 카마도씨 웰컴 투 마이 브로켓 오케이 땡큐 포 카미 아 못 올라가는구나 점프력이 안될지 못 올라간다 투데이 이즈 플레잉 투 포켓몬스터 파이어랩 듀우 노 포켓몬스터 야 그렇구나 안하는게 낫겠다 뭐야 안맞았다고? 레벨이 높다구 그렇지 곧빙나리 아 몸이 얼른 나야되요 일단 몸이 나야되 방금전에 트레이너 있었던거 같은데 오케이 좋아 팔아요 나한테 돈 내놔 돈 내놔 어 가진 돈이 많은거 같군 바로 내놔 야 그 10% 확률을 안맞은거야? 웨이니발 어 저 돼지같이 생긴 캐릭터는 누구야?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그걸 포켓몬에 비유하지마 오시나리가 레벨이 4성을 오시나리가 포켓몬이에요? 사람이에요 퍼퓨돈 아 진짜요? 레벨 레벨링으로 좋아 레벨 어 골덕으로 얼른 진화 안할래? 골덕으로 진화하자 비싼 값일차 1380원 좋아 음 음 오케이 알았어 아 요격기는 필중이 아 진짜요? 야옹이 있고 얜 누구냐? 얜 처음보는데? 야돈 진화 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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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전 같애 아 그렇지 바로 잡을 수 있나? 자 레벨업을 해야돼 와 산돌린 코아 안녕하세요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좀 효과가 없는걸로 좀 써가지고 그렇지 잡으려고 뭐야 쟤는 길쭉하네 누구야 포켓몬볼을 좀 사야겠다 이제 돈도 좀 받았겠다 오! 찌리리공이다 찌리리공이 있다 격투기 필요한 에어플래시 빼고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찌리리공 일로와 넌 내 거야 하하하하 진짜요? 위키 아 위키 좀 보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검은콩니추일체 앱감사합니다 한 대만 더 때리고 잡자 음 몬스톱을 사야겠다 바로 잡았군 찌리리공은 잡았다 찌리리공은 1세대 포켓몬이죠 하지만 키우고 싶진 않은 포켓몬이야 어? 닥트리오 있다 닥트리오 물의 물이 약점이죠 아니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겨요 닥트리오 아 한방이네 애매한데 괜찮아 병상전병 뭔소리예요 상태의 이상인 상태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마비 상태로 만들 때가 있다 이걸로 바꾸자 근데 왜 기술이 잊어야 될까 슬프다 닥트리오 잡겠어 넌 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임파이트의 자력으로 배운다네요 아 진짜요? 난 포할몬이야 포할몬 포켓몬에 대해서 잘 몰라 하지만 재밌지 오! 아니 이 자식 이 자식 역시 세마디라 할통 그런지 잘 안잡히는구만 아 아 그래요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데 왜 못 잡지 그렇지 아 진짜요? 디그다의 흙 아 닥트리오구나 참 굿 어 얘 폭발한다 오 얘 수요로 폭발하네 어 이쪽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라갈 수가 없네 뭐야 아 점프했는데 이 코끼리 같은 애는 누구지? 한방이잖아 어쨌든 레벨업이 필요하긴 해 안녕 못 올라가잖아 즉 고스네리 오! 위에 내가 아는 포켓몬 뭐지? 윈디 윈디 있다 윈디 아쿠아 얘 있어요 아쿠아스텝 있어요 아 가디구나 아 가디구나 가디예요 죄송해요 네 믿는 줄 알았어요 믿는 줄 알았어요 어? 저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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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야? 아아 이런 망할 고을쓰 잡아주지 아쿠아스텝 있죠? 별거 아니구만 아쿠아테일을 배우고싶다 아쿠아테일 오오 좋아 아 넘기라고요? 왜? 좋아보이는데? 위력 90 명중 90 지금 위력이 센게 없어 산후에 박치기 말고 아 박치기보다 이게 더 좋나? 그치 위력하고 그치 이게 더 낫네 네 검은콩님 말씀하세요 맞아요 아주 좋아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망할 날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망할 날이란 얘기예요? 아니야 말이 잘못 나왔어요 좋아 레벨업 자 붙자 돈을 많이 줘 알겠지? 강철 타입이면 물의 약점이지 아 뭐 망할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웨이니발 삥뜻다리 합법적으로 이겨서 뜯는 거라 괜찮습니다 브루롱 포켓몬 이름이 브루롱이야 아쿠아제트 빼셨네 아 그래요? 오 많이 줬어 돈 많이 줬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까 여기가 저기 광산 거기 빠지는데 아니었나 그치 오케이 좋아 확인했어 웨이브 태클로 바꾸셔야 되는데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별의 모래 얻었고요 레벨업을 빨리 해가지고 얼른 다른 분들하고 함께 비빌 수 있어야 돼 아뇨 몰라요 뭐야 나 얘 잡은 게 어? 어 진짜요? 오 엄청 괜찮은데 그 벌레의 벌레의 난리법소인가 그거랑 비슷한데 이번에 버터풀 없애 버터풀 암숏봉이는 뭐야 아 나쁘지 않은데 60 근데 위력이 별로다 근데 위력이 별로인 게 맞네 가자 삥 뜯으러 가자 나도 굉장한 걸 봤어 너에게 삥 뜯을 거 뭘 받 아니 뭘 받는 뭘 받는 굉장한 걸 봤다면서 굉장한 거 뭘 받는지를 얘기를 안해줘 한방 한방인데 오 눈이 들기 시작했다 귀하다고요? 한방 오 한방이 아니네 흰한 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에어필레쉬로 밀어주지 잘가라 아 진짜요? 멋진데? 굉장한 포켓몬을 열어볼 줄이야 배분입니다 포켓몬 할때는 시청자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죠 어? 아 아 역대급 쓰레기 아 진짜요? coat 없어 가자 풀 레벨 풀 레벨 아 진짜요? 경험치 때려! 때려! 잘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레벨업을 시키는거야 레벨업이 쉽지가 의외로 어렵진 않구만 뭐지? 저기 피크닉 할 수 있는 장소 왔다 안녕? 아이템 먹고 다시 말 걸어올게 아 불화샤빈 고라파덕 같아도 아 진짜요? 아 출장 포켓몬센터구나 멋진데? 아주 좋은 일하고 있는데 아 암멍이 아 암멍이? 된장 암멍이였어 포켓몬 출장센터 뭔가 많이 발전했군 자 이제 갑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은 충분하겠지 뜨거운 바위는 맞다아 잡자아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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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 바위는 아 진짜요? 잡았다 잡았다 뭐야 얘 지렁이 같은데? 근데 되게 순진해 생겼다 눈이 되게 순진해 잡을 수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오 반달았어 끝났네 김밥마리 공격 굴수에 맞았는데 오우 야야야야 이거면은 상태이상을 회복 회복을 해야되잖아 아닌가? 아 구노게이밍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디가는 거야 아 그래요? 가자 출책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 어차피 들어가야돼 아 배틀 끝나면 알아서 들리고 아하아 그렇구만 뭐야 또 어디가 어디로 가는거야 올라가지마라 아 올라갔네 왜이렇게 이 주인은 잡기가 힘든걸까 왜이렇게 이 주인은 잡기가 힘든걸까 근데 한번씩 도망가야돼 얘네들 뭐야 잡았다 뭐야 또 도망가는거야? 아하하하하하 뭔가를 먹기 시작했다 시작이구만 주인을 몰아넣었구나 주인을 몰아넣었구나 저조색의 잠강이 주인 뭔가 낀축한데 스파이쉬에 유난 무룩 수간되게 기부에 팔파넘치는거 같아 맞아요 포켓몬스터 이번에 새로나온 스탈렛 바이올렛 바이올렛 타고있습니다 제가 타고있는게 바이올렛 바이올렛이구요 한달이여도 새로나온거 맞죠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꼭 사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자 좋아 테라스탈 이용해서 잠강의 주인을 끌어트리는거야 주인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잡을 수도 없죠 근데 잡기가 싫어 쟤는 승리 승리 안돼 들눈에 안돼 들눈에 들눈에가 씌워맣어 가봐 그렇지 아우 그래요? 저는 계속 뽑는데 징그럽지 왜? 귀엽나 저게? 골씨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 잡으라고 줘도 안 잡는 아우 아우 진짜요? 잘가라 레벨업 악인대치님 고아구아 안녕하세요 고우스의 모습이 어 드디어 고우스트리 변하는거야 진화하자 나의 근본 예 드디어 고우스는 고우스트리 진화했습니다 드디어 저의 근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팬텀인 팬텀만 잘 고우스다 그러니까요 섀도 펀치 필요하지 위력이 적네 근데 위력이 센건 없다 보복 핥기 좋아 저의 근본 멋져 이 게임은 스킵이 되지 않는게 흠이죠 해누꾸기 고스내리 수고 많았죠 그건 그렇고 주인 포켓몬의 얼굴 싱가포라 둥글해서 그만 우셔버렸지 뭐야 나도 우셨다 징그러웠다 징그러웠다 옛날 지렁이 생겨나서 우셔버렸다 비전 스파이신이 이 안에 있을거야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조차하자 팬텀은 교화해야 되는데 닛값인가요? 그렇죠 근데 닛값치고는 너무 싸게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잡은 고스거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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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안나오는줄 알았다 역시 내 생각이 많았어 팬텀은 교화 교환해야 된다구요? 좋아 또 한번 내 바이크는 진화를 할 수가 있어 포고도 해주세요 포켓몬고 포켓 아 포고 그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한번 해봤다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안한 안한 일인 돌아다니면서 잡는거 그거 아니에요? 참하신 상태로 다시 받으셔야 할거 같은데 뭘요? 아아 그냥 팬텀을 받은 아 그쵸 잠강의 주인 클리어 레전드 루트 그거는 길거리 돌아가면서 아 그쵸 고스나리가 언젠가 얼굴 공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아기야 너는 먹을때만 나타나냐 이런 또야 중간에 체육관 보이면 레이드도 할 수 있고 아 와아 아 진짜요? 줘야지 여분을 만들어두길 잘했네 아아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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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점프를 예 전실 아 진짜요? 오오오 뮤치 뮤치 야 뮤치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슈퍼슈퍼 점프 이제 점프를 높게 할 수 있겠구만 기운이 나게 하는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말고 그냥 포켓몬 센터 가가지고 치료하면 될 것을 포켓몬 센터에 가봤어? 아 일반적인 부상이나 병은 아니라는 것 같아 아 유치는 끝난지 오래 됐어 지금 며칠 뒤에 아 진짜요? 아 에리어 제로에서 먹기만 하면 금세 기운이란 신기한 신분을 발견하여 이를 비전 스파이스라 명명했다 가지고 돌아가 팔데아 각지에서 재배하려 했으나 키우던 스파이스를 주위의 포켓몬들이 먹고는 강대하게 성장해버렸다 이를 주인 포켓몬 아아 주인 포켓몬 다섯 마일을 잡으면 제가 건강해진다는 얘기구만 아 아 다 먹은거야? 오 이제 실수있어 어 못썼다 보일 수 있게 됐어 눈이 보이는거야 당연하지 지금 눈이 썹이 지금 눈이 썹이 눈을 가렸는데 지금 눈이 썹이 그냥 눈을 뜨 가린거를 그것만 치운 것 뿐인데 보이는게 당연하지 669일째입니다 눈이 너무 잘하셔 뜬건지 안뜬건지 모르겠어 나는 니가 모르겠다 하하하하 지란이 우리 저기 순수한 마음을 갖자구요 순수한 마음을 갖자구요 그렇게 어른스러운 생각보다는 순수한 아이같은 마음으로 포켓몬을 다해보는건 어떨까요 순수한 마음 포켓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 볼스나리의 마음 네 볼스나리가 포켓몬을 다루는 사랑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해치워 이런거 자 사람도 없애 막 이런거 네 하하하하 아니에요 해야 Agè여 돈 듣는 도구라녀 점프가 아 작게 점프 크게 점프 네 많이肩 listener 가져 오오 높게 잡았 opinion 여기도 올라갈 수 있다니 As. 오오오오오 좋아 여긴 들어갈수 있나 못 들어 가겠지 저한테 이제 가야될 곳을 한번 탐색해볼까요? 이것만 먹고 다음 가야될 곳 어... 여긴 뭐지? 뭔지 모르겠고 누루스 시티는 공중날개로 가봤자 의미가 없고 독군단 여기 한번 가볼까? 목적지를 설정한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 포켓몬 센터 뮤츠가 있어요? 뮤츠가 있어요? PK 마을 있다 PK 마을인가? 동부에리어 공중날개 이쪽으로 공중날개 하자 좋아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일 방식에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아 뮤츠가 있다고요? 여기에 뮤츠가 있는 건 못 들었는데 그 다음에 포켓몬 볼를 좀 사야겠어 야 포켓몬 볼을 한 40개 정도 넉넉하게 사구요 프리미어 볼 4개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공부하러 알겠습니다 잡으려는 야생 포켓몬이 약할수록 물타입 벌레타입 포켓몬 잡기 쉬운 아 이것도 한 5개만 살까? 이것도 아 사고 프리미어 볼 하나 내놔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 없다 나머지는 다 언제 없으니까 출첵 감사합니다 이제 높이 점프할 수 있게 됐을지 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좋아 높이 점프가 가능해졌어 가라 켄타로우스를 공격해 어허 어차피 한마디는 잡았어야 있어 근데 일반 켄타로우스하고 좀 다른데? 켄타로우스 얘 그거 아냐? 아닌가? 제발 한방에 죽지 마라 한방에 죽지 마 알겠습니다 자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건 녹색 아 녹색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안멍이의 모습이 왜 이때 지나는 거야 안돼 그냥 일반 일반으로 루카루함으로 진화했습니다 한낮의 모습 이기력은 이게 더 좋은데 아 이렇지 맞아 이렇지 이렇지 맞아 이렇지였어 맞아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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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방금 가자 슈퍼볼 어 사천록 어 사천록 얘 이쁘게 생겼다 잡자 방금 전에 내가 그 네트볼을 하나 풀 포켓몬인 것 같으니 잡자 얘는 좀 이쁘다 뭐야 한방에 한방에 때리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됐더니만 야 얌전히 잡혀주면 안되겠니? 아 어째 풀 포켓몬이니까 한방에 안죽겠지? 아 젠장 바꿔야겠죠 포켓몬을 어 어 쟤 39잖아 아 루카루암 25의 레벨 레벨 진화를 하는구나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일단 이동합시다 레벨업을 하면서 이동하면은 충분히 가능해 오우 자 돈 돈 돈 내놔 현장 현장 어디 현장이 어디길래 이런 깊은 속 속에서 있는거야 광부인가? 오 요 식리스 짜증나는 생각밖에 안들어 그 뭐냐 포켓몬 뭐지? 그 포켓몬 뭐지? 포켓몬 유나이트 포켓몬 유나이트에서 짜증나는 생각밖에 안들어 패션 욕식 2023년에 패션을 앞서가고 있어 오 오 체력이 회복됐어 야어어 불꽃 세례가 효과가 없구나 쪼기 쪼기 된장 그냥 그 아크레벨 탈걸 우와 왜 이렇게 세 마비가 됐군 포켓몬 야어 레벨로 밖에 안되나 널 믿어 웨이니발 레벨 높다구 오 방어가 올랐다 하지만 한방이지 로는 그치 아 한방이 아니네 여어어 짜식 강한데 누르기 여어어 여어어 마비왔소 오 몸조림이 풀렸다 꿀꺽공격? 회복하는거야 하지만 한방이지 이제 아 요식니씨는 짜증나는 생각 밖에 안들어 포켓몬 유나이트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자 돈 얼마줄거야 이천 이천원정도 야어 많이 줬어요 이천원정도 난나나나 다들 조용히 계셔 아이고 저 할머니의 삥을 뜯어야 되다니 뭐 사이좋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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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학생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네 뭐야 얘는 쥬똥.. 쥬똥구리.. 뭐지? 쥬똥벌레? 뭐지? 아 활살코 그건데 아 바보 활쌩 그렇죠 그런거 같아요 카르본 너를 정했다 나와! 음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오오 특수 공격이 떨어졌다 메히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이올렛입니다 메히맨님은 뭘로 하시나요? 스칼렛 하시나요? 아 바이올렛 여기 스칼렛 예 스칼렛 스칼렛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전에 스칼렛 하시는 분한테 포켓몬도 받고 그랬어요 지금 신용도 가지고 있어요 팔로우 채팅해서 팔로우 한거라서 아 잘하셨어요 그냥 안되더라구요 맞아요 팔로우 하시는게 좋아요 곧씨렛한테 엄청나게 흠이 된다구요 뭐야 안맞네 안되겠다 레벨 팔로 가자 스칼렛을 써클 하고 아 2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혹시 아뇨 저는 스칼렛 없어요 저는 바이올렛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할머니 돈이 얼마 없잖아 모바일 게임만 어 맞아요 예전에 모바일 게임만 엄청나게 했었죠 그러하자나 아이디 좀 들어본거 같은데 예전에 저한테 팔로우 하시고 하신분 아니에요? 가무가무를 해서 으아아아 가무가무를 해서 기억이 안나요 아마 너무 가무가무를 했으면은 저기 배틀그라운드 한창 했을때 그때 오셨을거에요 아마 아 점프 점프했는데 점프해도 못 가나? 갈 수 있어! 아하 목소리가 닌님도 못 가는걸로 못 가는걸로 나일 수 있어야돼 일단은 그럼 이쪽으로 못 가나? 닉넘도 모바일 하는 그분이나 누구요? 누구? 누구요? 저도 모바일 게임 한창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네 게임 추천했는데 네에 음? 리듬게임 뭐? 어떤거? 으응 맞아 리듬게임도 하는데 아 지금 프로젝트 셰카이를 오 얘 귀엽다 프로젝트 셰카이를 좀 중점절하고 있어가지고 야 얘 잠만보랑 좀 비슷하다 스타일이 맞아요 1접 없군 아 이제 기억났다 기억났죠? 아 그분이구나 맞죠? 예전에 거기서 못가나 못 지나가는구나 포켓몬 유나이트 맞아요 맞아요 포켓몬 유나이트 그 후에 근데 엄파 엄팔하셨었구만 지금은 유튜브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랑 달리 뭐 지금은 풀영상 약간 편집해가지고 풀영상만 하고 있는거라서 그래서 그러고 있긴하지만 지금 여기 못 지나가니까 네 바이올렛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지금 가야되는 곳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없어 여기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없어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져어 당연히 하져어 여기를 지나갈 수도 없다 다리없나 다리? 네 맞아요 오신김에 유튜브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스냐리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메이히네님 아 그래서 못 알아들어져요 포켓몬 센터가 근처에 있구만 가자 마비치료하러 가자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괜히 힘들게 괜히 힘들게 괜히 힘들게 지나갈뻔했네 뭘 알아봤어요 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한 대 때려 그냥 자주 놀러오세요 닌텐도 게임 네 그럼요 네 위력이 낮다 회오리 불꽃을 바꾸자 지금은 저기 림피트 어드벤처라는 운동 게임하고 저기 포켓몬스터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해요 저기 여기 어 뭐냐 닌텐도는 다른것도 많이 있긴 있는데 모동숙도 다시 시작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게 한 2주 됐나? 아니다 그래도 예 출시하고 며칠 지나졌었으니까 네 출시하고 구매했어요 맞아요 예약구매가 아니고 출시하고 바로 구매했기 때문에 네 아 네네 이건 제가 하고싶어서 하는거에요 아 네네 모바일 게임은 아직 뭐였죠? 너무 오래되서 나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접은지 오래라 하하하하하하 그쵸 레벨업 됐어 지나갔어 하도 안하길래 아 계속하니까 재밌고 기다렸는데 하도 안하길래 접음 아하하 그렇구만 뭐야 얘네 왜이렇게 귀여워 왜이렇게 귀여워 왜이렇게 귀여워 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주신게 있긴 있어요 슈퍼볼 제가 잡은 건 아니고 보여드릴게 어 뭐야 한방이라서 내가 아유 젠장 약하 약하게 떼 아이고 너무 캐 1회차 끝내야죠 네 끝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또 누가 있어 뭐야 어? 그럼요 켄타로우 내가 아는 켄타로우 씬의 갈색의 그건데 가자 빨리 가자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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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치? 아 맞다 1호치 보여주기로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가방이 아닌데 1호치라고 주신게 하나 있어요 첫 1호치 예 첫 1호치 예 얘밖에 없어요 그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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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얘 1호치 아니에요? 뭐지? 뭐지? 왜 빛이 나는거지?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랬네 에이 에이 1호치자고 졸아했구만 chen 아 아 좋구나 좋 mistress 벗나는 어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retreat ài 통신 교환진환.. 어? 진짜요? 교환진환한게 따로 있어요? 그래 한김에 잡아줄게 오오 나 그런건 전혀 몰라요 고우스티 어 진짜요? 저 고우스티있는데 팬텀으로 진화시키고 싶어요 잡을 수가 없구만 어 32구나 레벨이 시라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야 뒤에서 계속 대기중개 있었구만 합박이 잡아주지 어? 물 붓기를 배우.. 물 붓기가 뭐지? 물타입으로 바꾼다 별로 뭐 아 자꾸 왜 돌격을 하는거야 알겠습니다 통신교환 오케오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알겠습니다 얘네 얘네 어 오케 1사 5 1사 05 오케오케 아아 아아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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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어어 됐어 왼쪽 기다려봐요 통신중 인터넷에 접촉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통신교환으로 가면 되는거죠 교환을 시작한다 암호 1 4 0 5 저랑 바로 교환할 수 있어요 어 있네 고우스트 넘겨드릴게요 고우스트 진화시켜주세요 이게 통신교환하면은 고우스트가 진화하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진화하면은 다시 저한테 주면 되는군요 아 시라크 얘가 시라크였어 시라크가 진화 형태가 있었어요? 오 서로 아 저거 1호치 아 1호치에요? 아 세기 진화하는건가 바로? 귀여워해줘 진화한다 시라크 진화 형태가 있었구나 진화한다 야 멋진데 오 멋지다 야 하쌤 멋지다 멋지다 아 그러네 색이 다르네 이거 분리펀치 배우실거에요? 블리펀치 배우실거에요? 메이메님 네 뭘로 뭘로 바꾸 바꿔드릴까요? 이거는 네 뭘로 바꾸실래요? 이거 고속이동을 바꾸는다구요? 멋지다 나도 갖고싶다 이거 어디서 잡아요? 다시 교환 그리껌 팬텀 진화했다 내 포켓몬 일로와 1호치는 스파이스 스파이스가 필요해요 아 진짜요? 나 스파이스 있지않나? 그거 어떻게 봐요? 하쌤 안녕 레이드 5성 이상 아 가방에 들어가서 재료 아하 야 교환으로 진화하는 그런게 있구나 당연하지 고스트 독이야 상큼한 얼음 레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쌤이네 맞아요 제껀 아니어서 다시 돌려드리긴 했는데 어 되게 멋있다 어디서 잡았어요? 저도 좀 알려줘요 하쌤 아 나도 그 볼걸 하쌤 어디서 잡는지 볼걸 그거 볼 수 있잖아 원래 호수? 어디 호수? 어느 호수? 그냥 스타팅 1호치 받으러 오실 오야호 오야호수는 또 어디야? 아 오른쪽 오야호수라고 적혀있어요? 네 위에 위에 여기? 교환되죠? 예 교환되요 교환되요 어딘지 모르겠다 교환코드 20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은 나중에 하자 뭐 근데 멋있다 아우 와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알겠습니다 블랙킬러님 지금 아니어서 잘자요 도망가 오른쪽 조이스틱을 눌러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흑우 고정시켜요 잠깐 아 오른쪽 조이스틱을 눌러서 고정시켜요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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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뭘로 교환해야 돼? 나 교환 뭘로 해야돼요? 레몬님 뭐 뭘 주시는 거예요? 뭐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주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오케이 푸푸린 드릴게요 푸푸린 푸푸린 뭐야? 얘 1호치 아니야? 식관이 다른데? 아니 스타팅 1호치가 있어요? 아니 스타팅 1호치는 어떻게 받아? 알까기? 그러니까 계속 스타팅을 고르는 거예요 랜덤으로 계속 아 알까기가 뭐예요? 근데 오 감사합니다 아 피크닉을 아 알을 만들었어 아 피크닉으로 알을 만들어가지고 아 더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뭐예요? 산타세요? 레몬님 아 아 산타세요? 산타세요? 네 고아 안녕하세요 산타세요? 야 레몬님 상큼해 야 나 지금 산타한테 선물 다 받는 것 같애 얘는 누구예요? 되게 귀엽다 전 인스타 미래 3일 동안 아 하하하하 이렇지 오 풀 고양이 피클몬 풀 스타팅 오 혹시 설마 저기 불 스타팅 그것도 있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욕심부렸나? 네 더 받아 더 받으래요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 부럽죠? 부러운 맨을 고스냐이랑 같이 방송을 아 이런 산타가 아 근데 나는 저기 메이메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슈라크 진화 형태 또 더 그거 좋아요 1일 뒤에 오세요 1일 뒤에 고맙습니다 방송이 정해졌군요 야 다 스타팅이야 더 받으래요 야 곧 신나니 오늘 야 좋다 뜨아고 스타팅 근데 나홈아는 나홈아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산타가 오셨죠 팔로우 하시더니 산타가 팔로우 하셔가지고요 어 지금 이것저것 다 바꾸세요 지금 예 어우 야 이게 바로 골씨나리 채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주는거 없이 받기만 하는 젠장 이로치만 천마리래요 야 또 있어요 9년차 고인물의 힘 야 포켓몬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요 저는 포알못이에요 포알못 더바동 더바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삽도 줘요 한삽 저도 한삽 줘요 한삽 한삽 좋아요 한삽 한삽 진짜 와 진짜 멋있어요 한삽 아 삥을 뜯는다뇨 산타분이 오셔가지고 팔로우 하신 다음에 저때 선물을 주시는겁니다 지금 핫삼인가 네 부럽쌌 부럽쌌 한삽 저기 시라크 진화 네 시라크 진화 형태 방금전에 통신교환으로 응 핫삼 아 그쵸 핫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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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핫삼 있으면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핫삼은 진짜 키우고 싶어 야 산타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짜 산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디 어디서나 산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 뭐야 왜이렇게 귀여워 뭐야 키우고 싶게 어 나호와 매진 제가 마지막이었군요 많이 잡아주길 잘했구만 1호직 고데 프린 오 그쵸 어디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더 있나요? 아 더 바라는건 아니에요 네 산타분 깨셔 네 네 좋아요 아 이거 자꾸 바라면 안되는데 네 저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우렁창꼬리 더바더 이러면은 스칼렛이에요 아 그렇구나 교환한다 일단은 몰라 더바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각이 나왔어요 포켓몬스터에도 산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나후하 오오오오 gibi 오오오오오오 멜히멘 님이 고스넬리 방송에 자주 오신다면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나 지금 입이 찎어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야 저는 저기 시라크 진화 형태 핫쌈 오 나우아 가져올테니 받으실 이때요 됐다 아니 둘이 두분이서 하시는게 좀 어려우면은 저한테 주시고 메이미님께 전달해드릴게요 아마도 1분 오케이 그동안 나는 좀 교...뭐냐 거야겠다 1분정도 걸리면은 메이미님 저한테 받으세요 저한테 받으시고 제가 다시 받으면 되지 어 그러게요 자 번호 만드세요 통신교환 비번 뭐에요 메이미님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거야 프린을 주세요 고슘미 하하하하 고슘님 좋은말 할 때 프린을 주세요 하하하하 갖고 싶죠 산타가 왔어요 고슘나리 방송에도 드디어 꽃이 꽃이 바랄 바라는 약간 약간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한테도 좋은거 주세요 대신 메이미님 오 골덕 골덕 좋아 고라파덕 너는 골덕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없구만 골덕이 1호치라구요? 2호치니깐 1호치 sexual 오오 메이미님 멋있죠 오늘 고슘나리 방송 잘 오셨죠? 고슈나리 방송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짠타는 존재합니다 짠타는 존재 해요 짠타는 존재해요 네! 예! 고스.. 예! 산 딜님 주셨죠 저한테 기다려봐요 지금 정리중이에요 정리중 이거 이거 첫 1호치 이거 주셨죠 이거 골덕 이제 됐죠? 1호치 말고 다른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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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또 있어요? 아 도광장은 괜찮아요 제가 스스로 모험하면서 잡을게요 그 잡을 수 없는 것만 제가 좀 그렇게 도움만 받고 아니에요 골덕 보라파덕 미안하다 됐구 그 다음에 꾸왁스 뜨아거 석탄산 얘 근데 레벨 몇이지? 레벨 100이잖아 말 안듣네 뭐야 뭐야 1호치는 따로 아 그래요? 따로 박스 만들어야돼요? 1호치는 따로 아 안돼요 그렇구나 야 근데 대박이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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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각 잡혔죠 벌써 잡혔지 이 사람아 그만 넣어 흐흐흫 지금 샘타 샘타 계시나요 아직? 주머니 터져 아직 안 터집니다 아직 주머니 아 골덕 오케이 골덕은 지금 여기에 제가 키우고 싶어요 골덕은 제가 키우고 싶어 골덕은 키우고 싶어서 저기로 해놨고 골덕 34에요 33은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일단은 화살골을 이동을 시키고 이래봬도 트레이너도 잡았다구요 가자 어디로 갈까 고스나리 방송 대박 터졌습니다 샘타 와가지고 선물 주시고 대박 터졌습니다 나뭇박스를 넣어요 그럼 뭔소리에요? 나뭇박스를 넣는게 무시신 몰라 김민주 엔젤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고스방송에 샘타가 왔다는거 인정 어 인정 네 맞아요 프레디만 할 순 없죠 무서운 게임도 하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혹시 김민주님께서도 포켓몬 하시나요? 산타 왔다 컴온 컴온 지금 산타한테 선물 받고 있어요 저부터 저부터 안돼요 고스나리 알겠다 알겠다 젠장 그러면은 선수를 뺏겼으니 잠깐 레벨업 좀 하겠습니다 포켓몬 배틀 랭키 랭크 배틀의 세계까지 가시나요? 갈 생각이에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언젠간 성공한 스트리머여가지고요 지금은 아직 많이 없지만 앞으로는 성장할겁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구요 네 큰 힘이 됩니다 고스나리한테 아니 제가 다시 드렸어요 화요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일단 이동을 바꿔야겠어 하고튀기 어디 튀어요 출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고스나리 방송 연속 출채 30번 하면은 30번 하고 2만포인트 채우면은 치킨주는 이벤트 아직까지 하고있어요 7분 받았고 아직 3분 못 받았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네 맞아요 메인님한테 나 나호가 드렸어요 시간이 걸리신다래가지고 차라리 제가 먼저 드리는게 빠를거 같아서 뭐야 그 풀이 5분이면 되는데 아 진짜요? 도대체 얼마나 덴갓도 속도 변형 속도 변속 긴말 아이 그냥 여기서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안들어갈거 안들어가면 되는거니까 그냥 들어와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교환하실거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2번만 허용해드릴게요 2번만 허용해드릴게요 원래 안되는데 산타니까 네 산타니까 산타잖아 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대 누가 누가 착하는지 나빴는지 아신대 뭐야 퇴퇴 뭐야 퇴퇴? 어 저거 어어? 퇴퇴 지금 퇴퇴 고 시나리 앞에서 퇴퇴 넌 죽었어 근데 왜 여기있어 아이윤이다 헤룸이 네 바람기술을 날리면 돼 헤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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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아실 뿌리더 불면이 되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는거 아니야? 어? 시아실 뿌리더 불면이 되었다 스타팅 포 안돼 스타팅 스타팅이 레벨이 지금 아 이왕이면 받은거 한번 해볼걸 아 아깝다 얘는 물 물이지 오오 안죽어 야 야 물기가 약점이네 아 진짜 산타는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골덕 네 가락 골덕 앙상블 챌린지 꼭 깨줄게요 그래야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쉬워요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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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려지면 안돼 아 마비왔어 어 마비 이거는 좀 많이 사야겠다 마비치료제는 마비가 의외로 좀 어 깜짝이야 나 지금 누구한테 존나 했네 지금 이 전작 이 전작 이 전작이라뇨? 어떤거? 레츠고 피카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레츠고 피카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거에요 아루세우스는 안했어요 아루세우스는 안했어요 도 3DS는 안했어요 네 레츠고 착한아이야 누가요 아루세우스요 어 얘는 너다 다시 어디로 오려면 알겠습니다 얘만 얘만 잡고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다 레벨 27 레벨 27 랩랩님 고아 아니야 되요 바이올렛 바이올렛입니다 오케이 됐어 잡을거야 이제 아직 광고 보는 중 이런 산타님 금방 갈게요 그래 뭘 가지고 싶지 아까 드렸던거랑 저기 그 누구냐 그 뭐냐 뭐지? 아까 이름 기억 안나 누구지? 그 아 쏘드실드 안했어요 제가 그 핫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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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어요 샨타님 샨타님 저 핫쌈이요 아 그 교환으로 네 교환으로 제꺼 그 진화했어요 아 랩랩님 감사합니다 거기 핫쌈 있는데 아 진짜요? 뭐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실거 주시고 다시 가시면 되죠 네 아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 같아 저 죄송하네 저기 저 개인 카톡 있거든요 네 개인 카톡 주시면은 제가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받기만 하긴 좀 애매하니까 드려야겠죠 다음에 육만으로 쏘드실드 사라 가더라도 주고가라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검은콩님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시나리가 말이야 양심적임이자 알잖아요 검은콩님 285란다 감사합니다 샨타님 아 이 컨셉 좋네요 285 아휴 컨셉 좋아요 양심 제 마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검은콩님 자 산타는 실존했다는게 있고 메희맨님 계시나요? 메희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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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나요? 네 산타는 존재한다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메희맨님 고시나리 방송님 오고싶었죠 그래서 팔로우하고 오셨는데 인정합니다 뭐야 알인데? 이건 알인데 그냥? 이건 무슨 알이에요? 메일이피 바이바이 오 아 12시가 되면 이렇지 나오화가 나온다 감사합니다 12시까지 해야겠네 알을 기어 봐야죠 고마워 산타는 실존했다 네 알 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더 주실거 있나요? 산타님? 산타님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아이고 저 저기 그 광고 싫다 아 죄송해요 네 광고 싫다 좀만 기다리죠 한칼리 할 수 있는 한칼리 할 수 있다 한칼리 할 수 있다 오오오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인가요? 이렇지 아닌거 같은데? 노렇지 그니까 한상바던 이렇... 야 포켓몬 많이 잡아두기 잘했다 필요없다고 안잡아두었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 아 진짜요? 아니 그 레몬님은 포켓몬 다 하셨나봐요? 이것저것? 네 단톡있죠? 개인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단톡 링크드릴게요 그 매니저분 계시분 매니저님 계시면은 저기 개인톡 한번만 알려줄게요 이제 없나본데? 개인 카톡 감사합니다 검콩님 오늘 엄짐님 안보이신다 오늘 약속 있으신가? 아 그러면은 잠깐만 레몬님 혹시 이정도면은 오 파일이다 파일이다 파일이 오랜만이야 저기 혹시 유튜브 하고 계시나요 유튜브? 구독 박으러 가게요 이정도 실력에 유튜브가 없으면 손해 아니에요? 네 알려줘요 네 알려줘요 네 알려줘요 구독 박으러 갑니다 네 죄송한데 저도 맞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장형 저도 성장형 스트리머기 때문에 파일이 나왔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주소 여기 치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네 오케이 산타님 역시 괜찮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산타에요 저한테는 산타에요 저한테는 산타 산타세요 게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몬닝 소하여님 팔로우에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이 키운다 포켓몬 구경 아 지금 여똥네아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레몬닝 조하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지금 산타 만나가지고요 산타 만나서요 지금 산타한테 지금 이로치작 다 받고 있어요 지금 보실래요? 지금 보면요 이로치를 지금 세개 정도 받은 스타팅 이로치는 다 받았어요 뜨아거 꾸각스 곧 태어날 누구지 얘 얘 이름 뭐였죠? 아무튼 스타팅 포켓몬 네 그 다음에 석탄산 퍼뮤돈 야오 진짜 나오오 그쵸 아니에요 스토리 진행도 나중에 녹화로 할게요 저 혈압 치유 가능한 포캄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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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해봤어요 레츠고 피.. 포켓몬 레츠고 피카츄 레츠고 이브이 레츠.. 레츠고 피카츄 중에서 피카츄 해봤어요 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돌핏? 좀 이따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품에넛게 깔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진화조건이 친구가 있어야 된다 보 систем이란한테는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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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송을 안했으면은 친구가 없기때문에 정확히만 하면은 이거를 같이 할 친구 없기 때문에 그쵸 교환으로 아까 팬텀 진환시키고 유니온에서 랩업시키고 아 진짜요 혹시 교환으로 랩업을 해야된다라는 포켓몬이 있으면 고스나리한테 말씀해주세요 저한테 교환을 해가지고 바로 그 진화시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으어어어 안된다 핸드폰이 없다 으어어어어 안돼 그렇게 몰래 터미너키를 샹크만 그쵸 샹크미네요 샹크음 아아 그니까 나 지금 어디로 가야되지 아 지금 포켓몬을 너무 좋은걸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누루스시티에서 지금 원래 이쪽을 가야되는데 다리가 여기있네 좀 이쪽으로 가야되네 그럼 이쪽으로 동부에리어쪽으로 목적지를 설정하지 말고 어차피 이쪽으로 갈거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갈거니까 일단 이쪽으로 쭉 내려가자 그렇다는거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얘기네 가자 알겠습니다 아아 여러분들 산타는 실존했습니다 게임에선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형님이고 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타입니다 야 야 오늘 저는 산타를 만났습니다 파이리를 리자몽까지 진화시켜주겠어 아 알려줬어요 이로치아리라고 이로치아리라고 알려주셨어요 12시 되면 부화한다고 이로치아리니까 알려주셨죠 산타분이 뭔소리야 산타는 존재했어요 네 뭐야 왜요 두번 맞았다 두번만큼 돌려주겠어 시작 자 여러분 여러분은 근데 포켓몬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옆동네아이님은 얼마나 하셨고 메이메님은 얼마나 하셨어요 어 용의 숨결있다 용의 숨결 유력이 좀 낮네 할퀴기 불꽃셀에 아 파일이구나 10시간 넘게 아 진짜요? 2주 정도 했습니다 오 옆동네아이님은 저랑 비슷하시네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교환하죠 또 교환할거 있어요? 어 얜 뭐야 얜 뭐야 얘 그 지렁이 그거 아니야? 맞네 알 드리게요 오케이 그 번호 알려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6 오케이 겐토 아 저기 개인 카톡 아까 띄워 드렸었는데 매니저분 계시분이 매니저님 계시면은 한번만 더 해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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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1 1 0 2 5 아 패드라 카톡 없어요? 아 진짜요? 이런 카톡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되지? 자 아무거나 드릴게요 어 어 근데 이로치아리랑 그냥아리랑 별판 다를게 없는데? 아 디코 있구나 맞아 나 디코 있구나 맞아 디코 있었네 디코 예 디코 알려주세요 디코 아 단톡은 개인톡으로 곧씨나리한테 말씀을 하셔야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거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셀리로부터 아리정중 되었다 젠장 아무튼 산타는 실존했습니다 오오오옆동네아이님 뭐죠? 뭐를 쳐야됩니까? 번호를 알려주세요 네 번호를 알려주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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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가 한명이 아니라는게 지금 곧씨나리 방송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통신교환 오케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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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로치는 어떻게 잡는거야? 아 이거이거 아 이거이거 운이나 아니면 스파이스로 드니차 말고 쫀독이 저는 운이요 아 그래요? 오오옆 오옆 얘는 셀 셀러 셀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오옆 얘 이로치 아니에요 이로치? 오옆 뭐야 뭐야 왜이렇게 이로채디 아아 쏘콘 쏘콘 좋은데? 네 이거는 내일 유튜브에다 올려놔야겠다 이거는 빨리 올려야돼 유튜브를 네 없어요 일단 이 포켓몬을 처음봐요 대신 나중에 돌핀맨 만들때 당연하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옆동네아이님 언제든지 구스나의 방식에 놀러와주세요 아 아니에요? 쏘콘이 전송되었다 여어어 좋아요 서클로 이로치 몰라요 저는 가능하대요 음식효과가 아아 아 더있다고요? 아이고 정료해버렸네 하나밖에 없는줄 알고 아 이렇게 산타가 많아요 아 포켓몬을 사랑해 완전 사랑해 포켓몬스터 완전 사랑해 잠깐 물좀 가져올게요 몸무스터 짠! 고스나이 등장 캡사이 신 빛부 아 빛부어더에서 만들거라 아 그래요? 그쵸 부럽죠 부럽죠 저도 이럴줄 몰랐어요 저는 이로치는 평생 어 한번 가지지 못할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산타가 몇분이야 지금 야 아 진짜 산타 크리스마스날 선물을 받아본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네 아 빛부 얻으려면은 돌빛맨이 필요해서 투자하는거 아 진짜요 아니에요 산타는 존재합니다 고스날이 방송에 지금 산타가 두분이나 있잖아요 이건 산타 군단이야 이거는 디코 친추 가능 그럼요 친추 가능하죠 카렌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 방송이신것을 환영합니다 출첵 한번 체계해주시길 바라며 어 출첵 이벤트 진행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출체 연속 30일에다가 어 뭐죠 포인트 2만 가지고 계시면은 바로 고스날이 스킨기프티콘 쏩니다 지금 이로치 많아요 지금 이로치 진짜 많아요 이 정도만 해도 나 진짜 많은거야 지금 아 저기 아 그걸 제가 지금 친추를 못해가지고 일단 끝났죠 네 산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타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할수가 없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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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8천 모아야 되네 햇 아 포켓몬만 방송한거 얼른 올려야겠다 내일이라도 얼른 올려야지 고스날이 오늘로 포켓몬 주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산타가 두분 아 저 고스날이로 되어있을텐데 아마 영문으로 고스날이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오 얘 누구에요 유니온서클 꼭 열어주셔야 되요 알겠어요 네 카펫돌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로치를 잔뜩 받고 있어요 산타는 존재한다 예 고스날 방송에서 네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고있던 독감도 낳게하는 산타들 네 파일이 어떻게 오셨길래 저 받았어요 파일이 파일이 받았어요 아 리자몽 레이드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어 그래요 지금은 없고 깜깜이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메이메님 주날 까러가요 어? 깔 수 있어요 지금? 12시내면 까지는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아 알은 데리고 걸어야된다고요? 아 아 그렇구나 참고했으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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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러면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포할못이라서 잘 몰라요 아 오 멋져 아 정리하는 것도 힘들다 한 칼이 할 수도 있고 아 진짜요? 그 다음에 또 아 얘 봐라 이거 뭐야 오케이 아 불꽃몸 불꽃몸? 불꽃몸이 뭐예요? 특성 아 능력치를 본다 아까 넣은 새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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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카톡 감사합니다 까똥까똥까똥 까똥까똥 안 그래도 화살고비는 키우라고 말이 많이 하셔가지고 불꽃 노말 저 드디어 어우 correct 잘하셨어요 네 불꽃몸 앍 불꽃몸이면 걔를 떼... 아! o케 o케 확인해 볼께요 아이고 잠 누료다 아. 진짜요? 오오오~~~ 그런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거예요 이거 걸어야되죠 타는게아니구 이렇게 아 이렇게 타도돼 아 타도돼요? 아아 좋구나 알까보자 알까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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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목적을 잃어버렸어 잠깐만 아 잠깐만 목적지를 아아악 도망가 긴말로 단톡이름 주는거 돼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됩니다 됩니다 도망칠 수 없었대요 도망가 도망가 아 불꽃몸 적용된다 아 그래요? 저는 포할못이라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단톡 들어가면 1호 지열마리들임 이야아 꼭 1번이 아니어도 된답니다 아 진짜요? 확인 아 기존에도 적용됩니다 아아 아 기존에도 적용됩니다 아아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구나 뭐야?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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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북 pén 귀여워 귀여워 инки 맞아요 1호 지 0 4 내꺼다 맞아요 토카레프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키울까? 알깔 때 저장하고 까기만 하면 된대요 이제 왔네요 괜찮아요 오 또다 이번에는 이번엔 메인님꺼다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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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로치 있어요 파일이다 파일이었다 파일이 두마리에요 저 네 혹시 파일이 가지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파일이 두마리 2파로 여러분 산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산타는 존재해요 네 산타는 존재합니다 정말 산타는 존재합니다 곧 시나리 방송에 오신 포켓몬 유저분들 오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 바보 잠깐잠깐잠깐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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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머 전용 포켓몬입니다 어우 스티머 전용 스티머 만세 혹시 유튜버 전용 포켓몬도 있나요? 네 저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브도 하니까 야오 레몬님 감사합니다 단톡 이름 김말 네 내가 받아야 했는데 R은 내놔요 이따가 단톡 주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나씩 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로치작을 많이 보시기는 몇 안되는 방송입니다 네 제가 얻은건 아니고 네 산타분께서 네 오오 리자몽 네 교환 가능한 물어봐도 되... 시청자분들한테 교환 가능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되요? 으흐흐흐흫 으흫 안 되요 흐흐흐흫 안 되요어오 흐흐흐흐흐흫 골신아닐꺼야아 흐흐흐흐흐흐흫 대요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네 흐흐흐흐흐흐흐흫 골신아닐 갑자기 주가 엄청 상승했어 지금 찌르고 색이 리자몽 색으로 바뀝니다 이제 어 지금 제가 긴말이 안 돼요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뭐 주셨나요? 우가군고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리자몽 리자몽 어느 분인가요? 레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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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나요? 아 혹시 PK님이신가요? PK님이신가요? 나우화 보여줘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나 지금 동시에 못해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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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산타 산타가 또 달라고 했으니까 산타가 이거 해주면은 157이 10개나 준대요 센터분이 그래서 지금 해드려야 돼 얼른 됐어요 다 안 밀었는데 이로치가 잔뜩 있는 스틸머가 있다 그게 바로 고스날이지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차피 레벨이 높아가지고 제가 못 키우니까 아까 누구 보여달라고 했지? 아 맞다 맞다 이동시켜야지 나우화 이쁘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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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ly 극W car distracted 나우화 그 아무래도 안 돼요 왜 뭐가 말을 거 않 돼요 왜 왜 왜 왤? 왜 vec 몰아 왜왜? 이 реш 풀 어비스 보시면 어버이 어버이 보시면 골씨나리 맞아요 제가 어버이입니다 골씨나리 멋지죠 이게 바로 골씨나리입니다 이게 바로 골씨나리라고요 일단 한명 한마리 더 키워야되는데 카르보는 얘는 그거 아니잖아 1호치 싹이 아니잖아 또 1호치가 누가있더라 아 나중에 한번 정리 싹해야지 아 첫 1호치 주신거 이동해야지 이거 됐습니다 어 뭐야 누구야 야옹이구만 이름 옆에 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없네 교환할 사람 이런 아 네 알 아 알은 가지고 있어야 부하가 된다는 거 알았고 음 안 아프군 와 아무튼 산타님들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 아직 절반도 안했는데 1호치가 벌써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둥보 잡죠 누구누구 예 긴말 주저 예 걔 줬어요 줬는데 네 긴말 줬어요 수리둥이가 누구야 수리둥보 예 얘기하는 건가 왠지 얘같은데 아 레몬님 아니었어요 PK님 레몬님 아니에요 아닌가보네 조그만 독수리에요 조만가 아 진짜요 아니 누구누구 아니 아이디를 몰라요 아이디 아 뭐야 아우 잠깐 아 걸린 게 아닌데 탄동 도망가 포로 시작 포로 시작한다고요 없는데 저한테 메시지 안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저 몰라요 나는 방송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얘 잡자 얘 잡자 얘는 딱 봐도 펠리컨 그거 같다 꼬이민고 얘는 잡고 싶다 오오 불꽃 어차피 안다워 그렇게 안 아프겠지만 팔살꽃 죽겠다 포켓몬 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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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웨이니발 니가 나가라 웨이니발 나와 오 기충전했어 한방이야 응 한방 아잠깐 한방이면 안되지 아잠깐잠깐잠깐 아 맞아 잡으려고 했는데 뒤에 있긴 한데 매지컬리프 매지컬리프가 뭐지 아 별로 안좋다 오 파일이 진화한다 파일이 진화한다 아불공영입니다 아 진짜요? 저 단턱내라 아 그니까 드려야되는데 아니 PK님 아닐게 PK님 아이디 다시한번 알려줘봐요 그냥 아이디 알려줘요 맞아요 아이디를 줘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다리가 있었어 포바 퀵 포바 퀵 포바 퀵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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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지금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야 여러분들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어 포바 퀵 포바 없는데요? 없는데요? 지금 그거 얘기하시 그거 뭐냐 그거 아니에요? 아 링크를 노트에 적어두고 나중에 구글에 치세요 단톡 그쵸 그러면 되잖아 그치 단톡에 쳐요 점프를 낮게 낮게 눌렀어 아 그거 비번 있는데 그 비번 들어가서 좀 알려주세요 저기 개인 그거 해가지고 기숙말 줘가지고 매니저분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을 해야 무슨 일? 일하세요? 방금 학생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아 그렇구나 자 잠깐만요 뭐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나 나 나 뭐야 나 나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아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은 그쵸 있죠 맞아요 있을텐데 고슈나리한테 고슈나리한테 바로 아 있다 됐다 자 매니저분께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저게 겐톡으로 아 그 알려주세요 겐톡이 아니고 뭐죠 그거? 와 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 큰일났다 아 긴말 그쵸 긴말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시안이 해결됐습니다 이거 날기로 가야겠네 아 이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 아니 구글에 링크하면 안나오죠 아마 매니저분께서 긴말 갈거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오시 온김에 치료하고 가야지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검은콩님 써클은 언제 여실 계획인가요? 좀 더 하다가 그 지금 제가 레벨이 낮기때문에 픽둘 오 축하 축하 하하하하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안돼 너나웨이 링크를 어디에 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비번을 비번을 넣으면은 돼요 아 누구 한명을 넣고 싶은데 오 얜 백이라서 안돼 말을 안들어 일단은 스타팅 포켓몬을 다 넣어볼까? 좋아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하하하하 가자 가는구아 점프 뭐와봐 난 점프했는데 잡아주지 잡아주지 굿 뭐지? 이상한 4탄 이게 그 레벨업하는 소탕인가? 드디어 도착했구만 어 아어어어 네 전광석화 네 전광석화 내 위력이 약하다 이걸로 가자 물기 대신 물기 대신 이걸로 하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기가 저기가 아지트인데 저기까지 아지트 어떻게 가냐 다리가 있나? 오 지금 못가는거 아니야? 다리가 없나? 이거 날개 있어야되 이 날개 있어야되는거 아니에요? 갈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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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다 됐다 넌 내가 이제 깨뜨려주겠어 뭐야 여기 아지트 아니었어? 아 아니구나 더 가야되는구나 포켓몬볼이 많아 타이머볼? 기술 머신 리플렉터 오우 야야야 뒤에도 있잖아 아무튼 오늘은 야 산타 가 오시는 덕분에 방송각 잡혔습니다 진짜 어 저기 삥을 뜯을 애가 생겼다 잡아주지 내가 돈을 줄게 알겠어 기다려 아이템좀 먹고 갈게 알겠어 돈 내놔 일단은 저기 트레이너를 다 잡아야 포 주신 포켓몬도 키울 수 있으니까 주신 포켓몬도 키울 수 있으니까 트레이너도 다 잡아놔야겠다 호 효과가 굉장히 있다 오오오오오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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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파아아빠아 아파아아 아파아아? 야오오오오 최대에 효과가 별로인듯 하다 하지만 레벨업 으..뭇건 없니 어..오케이 일단 할퀴기 단토우기 성공! 축하축하 불태우기 좋아 드래곤조년사 하지만 너는 너는 3,000원 야 인정 3,000원이면 인정 어 진화한다 나무마가 진화합니다 여러분 배틀가 아니요 배틀 안돼요 아직 배틀 멀었어요 오 귀여워 나로테로 진화했습니다 오 근데 나로테가 끝이에요? 산타잖아요 산타랑 싸우지 말라고 배웠어요 저는 산타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오오호 뭐야 얘는 처음 보호 피켓몬인데 랩 몇이야 28 어 약한 기술로 한번 써볼까 한대류만 안죽으면 아 한대류만 죽네 다음번에 싸우는거 예! 아니에요 착한 아이는 싸우지 않는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이거 물타입을 바꾼다는게 별로 좋은거 아니 뭐야 또 누가 진화하는거야? 뜨아과의 모습이 진화하느랍니다 얜 좀 별로다 샌타 할아버지가 선물줄 나에게 진화하여 싸워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샌타 할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됐든 다 줘요 뜨아과 악뜨거 잡자 이로치는 아니겠지? 얘 이로치 아니에요? 아까 봤던 애랑 색깔이 좀 다른데? 레벨 몇이야? 레벨 오오오! 레벨 세다? 세다? off 배틀 됐어 이제 잡을 수 있어 좋아 좻아 지금 이로치 아니에요 이로치? 이게 이로치 같은데? 다len 노르츠예요? 에이이 아, 젠장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우와, 에로지 진짜 많이 난다 네트볼 타이머볼, 킥볼, 럭셔리볼 아, 얘한테 럭셔리볼까지 써야돼? 아, 구렁색이에요? 워어어어어어 야, 일반, 어어, 너무한다 웨이니봄이 죽었어 안돼, 죽은게 아니고 기절했어 안돼, 잡아야겠어 안 되겠어 골덕 나와 가나 골덕 이루치지 슈퍼볼로 체력을 좀 깎아놔야겠어 아 아깝다 한번만 더하면 된다 좋아 됐어 한번만 더하면 된다 와 한방에 에너지가 장난 아니다 잡자 그냥 잡자 이번에 진짜 잡자 진짜 잡자 잡자 그렇지 음 잘 잡았어 야 레벨이 장난아니게 운다 뭐지 아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아 아 하하하하 뭔소리에요 상처약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됐어 기력의 조각 기력의 조각 나도 나는 여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네 공부해야지 공부 빙 뜯자 빙 뜯자 학생이지 그 학교로 돌아가 넌 학생 아니야 생긴건 학생이 아니지만 생긴건 학생이 아니지만 야 야 에너지 봐라 좋지 효과가 굉장했다 야 야 레벨이 쉽게 오른다 C폭단 좋지 딩 굿 블랙키 블랙키가 무슨 포켓몬이지 어어 얘는 아 그런데 레벨이 다 낮아가지고 활살쿠 너로 정했다 나와라 가 활살쿠 오오오 이쁘다 이제 쟤 그거 같은데 EV 지나채 중에 하나 같은데 오스탯 포켓몬 아니야 그거 불꽃에 약할라나 아니구나 도발에 넘어가 버렸다 아 진짜 32네 아 고속이동을 쓸 수 없다 아아 아뇨 아직 몸이 좋지 않아가지구요 리피트는 안합니다 이번주로 한번 못할거 같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친하양님 흐흐흐흐흐 안돼 아 근데 애매하다 못이기겠는데 널 믿어 웨이니발 죽지만마 전광석화 그렇지 레벨 레벨로 레벨로 승부한다 아쿠아 스텝 그렇지 이정도 돼야 이정도 돼야 됐어 다잡았어 아니 레벨이 좀 높다 얘네 와 뭔가 불 불에 굉장히 약할거같은 태평몬 같다 효과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오오오오오 죽을뻔했다 무리약 무리약 아 무리약점이예요? 야 그냥 일본 일반 트레이너한테 이렇게까지 그럼 아쿠아 스텝으로 가야지 됐어 굿 베어 가르 기력 리자드 이겼다 이겼다 돈 많이 줘 한 5천원 주겠지 5천원 줘 5천원 그치! 야 마치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처럼 느껴지잖아 뭐야! 따라큐 아냐? 따라큐다! 아 따라큐래, 따라큐 맞나? 맞죠 따라큐 맞죠 따라큐네 32지 잡자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잡을 수 있는거겠지? 어 일단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거 봐서는 잡을 수 있 에어 슬래쉬를 배웠다 아아 됐어 이제 잡자 슈퍼벌로 잡아주지 가라 따라큐 넌 내꺼야 잡았다 따라큐를 잡았다 따라큐도 이렇지 이렇지 있나요? 네 되게 신기하겠다 바크아웃? 음 문톤 박치기는 없애 누가 진화하나? 어 깜짝이야 놀랬네 따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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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열이네 따라큐 따라큐가 많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로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보다 저긴 뭐지? 아 아 진짜 포켓몬인지 몰랐어 근데 에너지 채워야되는데 싸워서 저 코알라 잡죠 잡자구요? 오케이 얘만 하는거죠? 얜 코알라가 아니잖아 거미가 챙겼네 따라큐 아 거기에 있었어요? 코알라가 어딨어? 코알라가 안보이는데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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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다행이다 코알라가 어딨어? 난 안보이는데 몰라 지금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됐어 이제 얘네들을 회복을 시키고 좋은 산처 약을 썰어 좀씩 회복을 시키고 됐어 좋아 됐어 굿 됐어 끝 좋아 이제 잡아주지 너희는 이제 별거 아닌한다 어묵 깜짝이야 깜짝이야 놀랬네 뭐지? 나고자 나고 나고 나고자들의 집이야 우리는 몰라 본불사람들에게 연락 안하니까 아무것도 대접할 것 같아 이거 줄게 스포츠캡? 스포츠캡? 이 스타일도 바꿀 수 있나? 나중에 한번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자 됐어 가자 나는 너희가 스타단인줄 아는데 스타단 나고자라니 아까 거기서 더 갈 데가 없었잖아 여기 위에 있다 오 오 괜찮은게 많은데? 어? 어! 얘는! 이 나만같은 애는 이름이 뭐였더라? 도나리 얘 진화 전두에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아 쟤가 한방이잖아 콩팡! 맞아 콩팡 요싱리시 있다 이 짜증나 뭐야 요싱리시 야 나 요싱리시 잡으려고 했다 왜 니가 나타나냐고 한방에 정리해주겠어 가라 이리와 요싱리스 넌 내꺼야 뭐 요싱리스가 아니었어 졸호하네? 뭐야 나 요싱리스인줄 알았는데 한방에 죽진 않기를 한방에 죽진 않기를 오케이 됐어 됐어 겁 안나아 귀여운 녀석 그냥 일반볼로 잡아주지 야 이렇게 변신도 하는구나 잡았다 조하네 잡았다 유턴 유턴 유턴? 유턴은 또 무슨 기술이야 어허어 오우 좋다 오우 좋다 굿 가자 뭐야 진화하는건가?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랬네 얘도 그런가? 아 오케이 오케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그리고 보니까 수업 그거 늘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 얘긴가? 수업을 들으면 뭐가 좀 좋아지나? 얘도 아까 내가 잡았던 애잖아 조용한거 보니 다들 주무시러 가셨군 무슨 애는 열심히 키워야겠어 아직도 못먹은 몬스터블 있잖아 회복략 기술 머신 기술 머신이 있어야 새로운걸 배울 수 있으니까 나인이 뒤로 방... 뒤로요? 왜 왜 왜 아까 거기로? 왜? 잠깐만 이거만 먹고 먹고 갈게요 아 카마토씨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굿나잇 굿나잇 땡큐 포 싱니 어디? 아니 이 사람한테 스폰대요 혹시 이 아이를 얘기하는건가요? 이 아이? 얘? 얜가요? 아니에요? 어 모울형이 코인이네 얘는... 아공이가 누군지 몰라 아공이가 누군지 몰라 아공이가 누군지 몰라 보만다 지난절... 보만다도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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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쿠비님 라쿠디님 고아 안녕하세요 보만도 어딨어요 여기서 알려줘요 지진을 사용해 아 진짜요? 오지마 오지말라고 너 나한테 오는거 맞자 나한테 오는거 맞쟎나 쵸둥의 돌 오오오오오오 좋은 거 얻었다 왜 날 따라오지 자꾸? 오지마 너을 원하지않fik 없는걸로 보만도 없는걸로 일단 여기서는 지금 스토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못하는 거 오 깜짝이야 진행을 못하는 걸로 하고 여기로 들어가면 뭐야 아아 디스폰 되는 거구나 아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 지도를 좀 봐야겠어 어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 딴 데로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체육관 목적지를 설정한다 좋아 여기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근처 이쪽으로 일단 텔레포트 하자 그 애들 지쳤으니까 한 번 채워주고 그럼 좋아 푹 쉬었으면 이동하자구 나 가볼까? 가보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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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야? 스토리구만 역시 안 나올 줄 알아 나올 줄 알았어 안녕 고스나리인가 겨 네르케님? 그래 지금 나는 네르케 잘 기억하고 있군 고스나리 우선 고마워 덕분에 스타더시켓 여자자를 참가할 수 있었어 목적이 뭐죠? 머리넘기 포즈 스타더시킨 문제와 그 수깨끼를 그거 밝혀내기 위해서지 수깨끼요? 아 아 이건 어디까지 난 소문 수주일 뿐 전혀 못 알아보 그쵸 저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머리 스타일 하나야만으로 교장 선생님인 거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어 동교 거부사태 아 야 교복 입었는데 학생 아닌가요? 아 학생인가? 어 절군면은 초등학교 5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될나? 감쪽같애요 네 감쪽같애요 네 아 아 근데 오렌지 아카데미 교장이나 똑딱 하하하하하하 곧씨나이 들리나 으익 소곤소곤 나머지 그럼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누가 있었나 혼자예요 복사나 시켜진 것 때문에 스타다닌 경계를 강화하겠다 아직도 전보다 더 어려워졌겠지 목적록 조심하도록 해라 그럼 또 연락하지 이 자식이 지원을 해주든가 돌아가지 그래 묵군나리 복시이신 추명나 뭐야 추명나리 전 난 고시나리인데 추명나리 어 이 야 뒤에가 비슷해서 지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잡아야겠습니다 단어 얘 누구도 드러나지 말랬다고 고시나리라 고시나리가 해결해줄게 그 추명나리 고시나리가 해결해주겠습니다 말을 건다 가까이 간다 말을 건다 가까이 간다 역시 히어로우면은 말을 걸어야지 고시나리 같은데 그치 싸우러 왔어요 아주 정직하게 싸우러 왔어요 이번 빌런들 참 찌질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로켓단 만큼 근사한 근사한 그거 못 봤어 그러니까 세계정복 세계정복 정도 돼야지 악당이지 등교 거보면 악당이 아니지 너무 귀여워졌어 플라즈마단 정돈해야지 잠깐만 어차피 싸울거잖아 뭐야 싸워야 되는거야? 싸워야지 그래 일로와 레벨 몇이나 되는지 한번 보자 트레이너구나 꼴깍못 왠지 물에 약할거 같군 30 오케이 레벨로 레벨로 커버 쳐주겠어 그렇지 안녕 잘가 아니 그대로 싸워 으으으음 한방 그렇지 그치의 그 다음에는 좀 뭐라할까 트레이너들 를 깨야겠다 그래야지 레벨업을 하기가 좀 수월해지니까 야아 1600원 빼셨어 악당이 누가의 악 누가 악당인지가 궁금하다 추미영 나리에 제송합니다 난 고스지나니라고 이번에 5세대 리메 아 5세대면 어떤건가요? 아 블랙화이트 제가 실버 골드만 골드로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피카츄 EV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스타라의 독군단 팀 시라 복수인 추명은 손재주가 뛰어난 일사람당이다 아 예측불가 그래 아 진짜요? 블랙화이트? 뭐야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야 점프 피치 그렇구나 근데 요새는 리메이크가 다 나오놓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포켓몬이 연동이 되니까 다가가 정정당당당하러 가고 아 그렇구만 악당인데 정정당당이 도전하러 가니 말이 돼? 악당이 아닌데?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는데? 스타단 너까지 잡아주고 오늘 방송 종료를 하겠어 그니까, 근본부터 악당이 아니에요 진짜 아, 로켓단이 근본이지 악당이, 악당들의 근본은 로켓단이지 그쵸, 포켓몬도 안 뺐잖아요 가자 그니까, 갓겠다니 그리워요 맞아요 원래 근본은 로켓단이지 진짜 못잡는거야 얘네? 됐다아 아, 이렇게 뒤돌아가면서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좋아 질벅이 넌 오, 뭐야 얘 질벅이 좀 다른데? 잡어 그렇지 아, 10분안에 잡을 수 있지 충분히 아니 레벨이 다 오르는구만 너 로켓단이 가장 좋았어 나는 네 악당,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등교 거부 등교 거부 등교, 등교 거부 야, 악당이 아닌데? 됐어 좋아 근데 다 잡았나? 두 마리 남았다 못하는구나 가자, 됐어 잡았, 끝 끝 컴온 나와라 우리만 우리들만으로는 상대가 안되겠어 볼스에 나와줘 뭐야 똑같은 차잖아 야 도대체 등교 거부를 하는 목적이 뭐야 추명 학생이 운전을 저거 신고인데 저거는? 네 도구를 해치울 뿐 독은 물로 제가 정환을 시켜주지 근데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보면은 격투로 아프게 아, 진짜요? 격투에요? 이쁜건지 잘생긴건지 알 수가 없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케이 맹독 공격 난 독에 걸리지 않지 걸렸어 흠 독엔, 독에 의한 데미지를 입었다 자 정리하자 턴진합시오 아, 더 아파진다고요? 바꿔야겠구만 아니면은 독을 치료하면 되겠구 안 돼 그러네 더 아파지네 질뻑이? 첫번에 공격을 안할 것 같으니까 독을 일단 치료를 하겠습니다 해독제 말끔하게 해독했다 독수에 맞았다 아, 시치기만 해도 독이 퍼지는 기술도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을 것이오 알겠어 넌 한방이다 아니, 한방이 안끝나네 역시 레벨이 좀 있나? 오물웨이브 아 그니까 아, 불법 개조자국차라 강합니다 한번 싸워봐서 알긴 알아요 네 부르르름 지금 지금 레벨이 그나마 높은 애가 골덕 화살콘인데 이제 자동차랑 싸우잖아 이제 뭐랄 다가 확인돼 아니구나 자동차가 아직 아니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길 깃겠다 흠정 자동차도 그러게 굿 잡아야지 이제 승부 고치기 됐어 승부는 내가 고쳤다 부르르릉 부르르릉 을 내보냈다 복수를 닿을때까지 싸우겠소 뭐 닌자처럼 얘기해 야 이거는 차잖아 진짜 포켓몬이 아니잖아 얘는 고기야 아이고 젠장 안 돼 오 사녀의 박치기 와 안맞았어 고기 참쳐야 사용하고 이거는 포켓몬에 그게 뛰어넘었잖아 이거는 너무하잖아 이걸 포켓몬을 부르기에는 박치기 박치기 비율이 낮아가지고 안되겠어 일단은 레벨 높은애를 회복을 시키고 레벨을 좀 더 올려야겠다 방송 아닐때 레벨을 좀 올려야겠어 안되 콜덕 도망 안돼 콜덕 죽지마 기절하지마 아 젠장 이름 한번 더 살려야되잖아 압정이 아직도 깔려있나? 아 아 그러네 이거 도갑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보다 레벨로 레벨로 짓눌러주겠어 야 야 어어 와 도갑정 어어 땅타입으로 아아 땅이 약점이구나 몰랐어 아 강철 쓰면 독에 안걸려서 좋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러네 야 너무한다 이거는 포켓몬의 범주를 넘었잖아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가방 나 고급 상처약을 너한테 쓸게 제가 드린 코 코리캅 쏟이 되긴 한데 이기시네요 그러니 어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창성을 알았으면은 괜찮았는데 창성을 몰랐다보니까 효과가 별로인데 다다 그리고 살려야되는데 아아이 큰일났네 아프다 그니까 포켓몬 아니라는거죠 포켓몬 포켓몬 저건 포켓몬이야 포켓몬 포켓 포켓몬 그니까 포켓몬 포켓몬스터 저거 포켓몬이 아니야 포..포켓이야 예 자쇼 이제 깼다 레벨을 올려야되니까 레벨을 올려야되니까 다스쳐 끝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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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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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능욕 꿀잼 체력 종족값이 500이려는거 알지 흐흐흫 동지디여 미안하요 두번째 깼다 세번째부터는 나중에 깨고 일단은 트레이너부터 잡아야겠다 1년하고 수개월전 우와 잘생겼잖아 쩐다 이 부츠 완전 죽이네 니트로 차지해서 영감으로 얻어 만든 것이오 제가 제 붉은색 붉은색 한명 잡고 그 다음에 지금 두번째 잡았으니까 아 이걸로 교복개조도 모두 끝났고 정말 교복 근데에 악당같지가 않아 진짜 얘기하는거 보면은 이게 뭐 악당인가 싶어 네 아 진짜요? 아 교사지구나 아 아 하하하하하하 수고 많으십니다 아휴 차 저도 직장인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스트리머와 유튜버를 동시하고 있죠 비파형 동거 아니 이게 이게 série 깨킴 or 비파는 악기 아닌가 하하 이제 비파형 동검이니까 비파처럼 생긴 동검을 얘기하는거죠 아니 봐봐 다미할리루의 배틀연심인가 이게 어디바셔 악당이냐고 포켓몬 트레이너들 모아가지고 얘기하는거잖아 얘기 듣고보니까 야 진짜 수련의 매지아나기수 이게 무슨 악당이야 포켓몬 잡아가지고 아 그 포켓몬 실험해봐야겠다 이정도는 돼야 악당 아니겠습니까 저 딥에 입만을 탁 치 아니 악당의 규칙이 어딨어 물론 이제 그 조직의 규칙은 있겠지만 아니 이겼다고 이거를 줘 아니 이렇게 사진도 찍어줘 야 이렇게 친절한 악당이 어딨어 우리는 나는 없고 얘는 그냥 다 있는거잖아 이건 말이 안돼 더스틸루 슈트하는 기기를 잡힌 기계장치를 받으시오 야 진짜 친절해 아 이 악당만큼 친절 악당도 아니야 진짜 친절 야 이정도면은 야 그냥 뉴비들 도와주는 그냥 저기 버런 뭐냐 뭐지 그 뭐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런거지 그니까 혹시 끝내실거면 벤돌핀 하나 드릴테니 유니온에서 진화시키시 어 좋죠 좋아요 좋아요 번호 알려주면은 진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꼭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주시구요 저거 이대로 계속해서 등교를 거부하면 치명 흐흫 흐흫 아 나 진짜 흐흫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흐흫 괴롭히고 나가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봐바 아니 보시나리 ㅎ ㅎ ㅎ ㅎ ㅎ 진 보시나리가 없으면 단 역시 없는 것이고 단이 없으면 난 고스야 ㅎ ㅎ ㅎ ㅎ 야아 저 보시나리는 꼭 깰깰거다 내가 ㅎ ㅎ ㅎ ㅎ 아아 ㅎ ㅎ ㅎ 야아 ㅎ 피해자 집단이잖아 얘네 악당이 아니잖아 ㅎ ㅎ 얘네들 잡은 아 네 알겠습니다 ㅎ ㅎ ㅎ 그니까요 그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가요 ㅎ ㅎ 로켓단 정도는 돼야 돼 확실히 진짜 아쿠아단 마그마단 이 정도는 돼야 악당이라고 하지 이거는 ㅎ ㅎ ㅎ 악당이 아닙니다 악당이 아니야 ㅎ 내가 이야기를 못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거야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해가 가요 지금 아 걔가 선선하잖아 빌런이 아닌 그니까 맞아 ㅎ ㅎ ㅎ ㅎ 그 정도는 돼야 빌런이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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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a ㅎ ㅎ ㅎ consomm 주인공 두명이 여행하는 고우가 지금.. 고우가.. 안녕 보급반이야 얘는.. 포켓모리하기에는.. 기계잖아 얘는 그냥 피카츄 노예 탈출 피존투는.. 피존투는 결국.. 다시.. 다시 데리러 오게.. 해놓고.. 피존투는 어떻게 된거에요 진짜.. 가장 피해자잖아 피존투가.. 아니 피카츄는 그래도.. 계속 지우 옆에라도 있었지.. 피존투는 결국 버려진거잖아요.. 다시 찾으러올게.. 결국.. 못찾고 끝났잖아.. 어떻게 할거야 피존투 이제.. 주인 뼛 빠지게 들기라고 했을텐데.. 진짜.. 침이 남다고 기름일텐데.. 어떤거같아? 강했어.. 아아.. 아아.. 심부름이 끝나면 데리러올게.. 그쵸.. 그 심부름이 뭐였을까.. 예.. 나도 EV가방 메고.. 아 이거 근데.. 뭐.. 설정도 할수 있는거에요? 일단은 포켓포털.. 아까 비.. 그 비번이 뭐라그랬죠? 근데 유니언서클을.. 만들어도 되나 내가? 아직 초반인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래요? 그면은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 포켓몬 세계관 빌런과 주인공이.. 하는일이 달라.. 일단은 빌런이.. 보통 주인공을 괴롭히곤하게.. 이런.. 이제.. 주인공 가는걸 방해를 해야되는데.. 막.. 요새 빌런들은 그렇지 않더라구.. 막 주인공하고 합심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 뭔.. 난 지금 뭘 보는거지 하면서 막.. 어.. 제가.. 누구.. 아.. 제가 써클 열게요.. 아니요 제가 써클을.. 만들게요.. 제가 열게요.. 어쨌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걸 하니까.. 제가 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내 써클 이름은 뭘로 해야돼? 어.. 이 포켓몬은 많이 봤는데.. 잘가.. 아.. 그.. 어떻게든 랩업 시키면 진화합니다.. 아.. 서버 개념이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 그.. 뭐냐.. 그.. 뭐죠? 같이 할 수 있는걸 뭐라 그러지? 클랜! 클랜 같은 느낌이 아니구나.. 음.. 아.. 써클에서만 진화를 해요.. 아아아아.. 그렇구나.. 진화를 하면 되겠네.. 야.. 진짜 전.. 진화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 아.. 아.. 이거 그거 전에 했던거다.. 아.. 오케오케오케..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자아.. 들어오세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아.. 그렇구나.. 열고.. 진화시키고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거죠? 네.. 김비서님 어서오시구요.. 활동개시! 난 도감만 채우면 돼.. 아 가지심..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박스에서 꺼낼걸 했다.. 뇌물이에요.. 왜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뇌물이라뇨.. 아.. 박스에 가가지고.. 일단은 물 포켓몬.. 을 바꾸는게 낫겠지? 근데 진화는 언제 하는거에요? 그래서? 포켓몬이 대량 발생중.. 아.. 아.. 사탕이나 경험치 주면.. 아아.. 진화시키면 되는거구나.. 그니까.. 지금 일단은 통신교환했구.. 앗.. 그.. 애한테 주면 되는거잖아요.. 아니..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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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있어요.. 아.. 아.. 경험사탕 있어.. 어? 진화가 몇개 되는거에요 근데 아 38렙 이상이 이래요 아 진짜요? 올릴 수 있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거가지고 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천천히 레벨 올렸다가 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올리면 되지 뭐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반갑습니다 38렙을 일단은 뭐 나중에 따로 만들 제꺼 진화합니다 아 진짜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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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다 볼 수 있어요? 진화하는거? 진화할 땐 들어가네요 아아 그렇구만 못보는구만 진화채 좀 꺼내줘봐요 야 물 위에서도 이렇게 하다니 멋지군 물 위에서 헤엄을 치다니 이걸로 그래도 그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Nur victory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야 둘이 좋아하는데 뭘로 치면 됩니까 똑같이 치면 돼요 교환을 시작한다 비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어 아니아니 아 젠장 잘못했다 대시 굿 나나나나 포켓몬 점점 재밌겨지는건 스토리도 많이 깨는 애가 있어 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감 다 채웠어요 누구누구누가누가누가 저는 저는 도와드린게 없는데 네 저는 도와드린게 없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바로 옆에서 교환하는데 굳이 날려서 교환하느니 바보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위치를 바꾸고 진화를 바로 하면 된다 이거죠 별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죠 고스리아님 방식으로 와주셔가지고 아 검콩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저도 이제 방송 꼭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검콩님 이제 진화하는거에요? 경험사탕 조금만 줘도 되겠지? 됐어 오케이 멘돌핀이 멘돌핀의 모습이 뭐 뭐가 변한거에요? 똑같은데? 돌핀맨으로 진화했습니다 어 신체능력은 멘돌핀과 차이가 없지만 동료가 위계체면 아 배에 하트가 생겼네요 어 그러네? 네 어 퀵턴을 배우고 싶다 있게 한다 뭘로 바꿔야되지? 다이빙은 좋은거 같고 퀵턴이 뭐지? 이거 좋은데? 교대 표커문과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뭘로 바꿔야되지? 퀵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뭘로 바꿔야될지 모르겠어 퀵턴이 뭐지? 위력 45제 60 이 아 쿼아제트를 바꿔야겠다 굿! 한번만 싸워보겠습니다 한번만 싸워볼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퀵턴 오우 아 일단 레벨이 높으니까 음 나쁘지 않구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산타분들 을 네 에? 에? 예 교체했다 뭐 뭐어?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 교체했다 다시 내보내보세요 뭔소리에요? 교체했다가 아아 네네네 교체했다 다시 내보내시면은 돌핀며민으로 싸움 시작하고 아 진짜요? 변신하는거에요? 우리는? 아아 오케이 한번 해보지 바로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될까? 해보자 궁금해 흉내내.. 흉내쟁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다시 다시 하.. 오오 뭐야? 모습이 바뀌었는데? 뭐야 얘 모습이 바뀌었어요 오 모습이 바뀌었어 마이티체인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진짜요? 우와 아 모린채했다 지금 무시당할 레벨이지 무시당할 레벨 맞지 말을 듣지 않는다 자식이 변신하면서 변신하면서 건방져졌구만 야아 트레이너부터 잡아야겠다 오케이 일단 알았어 여우 야야언 변신을 하는구나 멋지당 ㅋㅋㅋㅋ о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용고는 데리고 다닐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곧 지나다니는 열 시일에 방송을 종료돼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구요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한테 큰 힘이 되구요 이 방송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오늘 산타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동네 아이님 지금 계신 라쿠비님 감사드리구요 고스나리한테 도움 주셨던 검은콩님 어 친양님 어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아무튼 잘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꼬바 감사합니다 꼬바 하하하하 이모티콘으로 인사 중 좋다 나도 그건 나중에 사야겠다 꼬바 네 네 네 뭐죠 앙스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되네 39연에 가차 여정을 떠날거에요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된거야 뭐 어떻게 된거야 네에 아하하하 아니 아까 카톡에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방향키 오른치 뻗기 아 멀리 가까이가 되는구나 아 감정표현이 있어요? 없는 안나오는데 아 위쪽이예요? 아 위쪽이예요? 아 위쪽이예요? 아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예 애매하긴 한데 14키 아 14키 없는데? 없는데? 어떤거 얘기하냐 아 카메라 아 아 아 아 오케오케오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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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네 이해했어요 응 이해했어요 오케에이 이왕용 보이면서 하면 좋은데 오케 좋아 됐어 그렇구만 이 버튼은 한번도 안눌러봤는데 방종가 카트 좋아요 우리 친아냥님께 또 주문 하나 걸겠습니다 가 차가 잘 되라 아 가차가 잘 되라 가차가 잘 되라 모에 모의 끼 아 죄송합니다 모에 모에 끼우 나 지금 아 지금 가차가 잘 되라 가차가 잘 되라 모에 모에 키우우! 잘 될거에요. 이제. 예 효과 좋아요. 무봉~~ 나.. 진짜 나왔나보네? 진짜 나왔나보네. 잠깐만요. 잠깐.. 진짜 나왔어? 어라? 어? 진짜? 어라? 네. 어? 아, 옆동네하이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재미 좋다 양쪽에 한 번 더 있으면은 야 이거 로켓단 예 로켓단 픽 나오는데 아 고스님 뭐예요 왜요 왜요 5석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거 반대로는 못하나 핏뚤이요 아 그래요 이거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다른 거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쉽다 이거 좀 아쉽다 다른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 그래요 좋네 흠 이게 바로 곧씨나리에이 곧씨나리에이 그거지 아 네 저도 갈거에요 네 수고많이 하셨어요 네 내일 예 잘자구요 잘자요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곧씨나리 유튜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